류현진이 현재 메이저리그 굴지의 자한인 것은 틀림없다. 클레이튼 컷쇼, 크리스 세일, 류현진 이렇게 빅스리라고 생각한다. 제구력이 좋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난 류현진과 메이저리그를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다르비슈. 둘 중 누가 아시아 최초의 싸이 형상을 따내게 될지 궁금하다. 이는 어제 류현진 선수의 호투에 대해 일본 야후재팬에 올라온 글인데요. 미국 빼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본은 야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는 하나 실제로 한마리인 이치로의 30년 발언도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본 야구팬들이 쟤는 진짜 인정해라고 하는 한국 선수 딱 한 명은 바로 류현진입니다. 700이닝 이상을 던진 86명의 현역 투수 중에 통산 평균자책점이 2점대인 투수는 2.44인 클레이튼 컷쇼와 2.59인 제이콥 디그롬, 2.93인 류현진 3명뿐이라는 말씀은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텐데요. 더 대단한 건 다졌을 때 2.98이었던 평균자책점을 토론토에 와서는 2.51로 더 낮췄다는 겁니다. 2017 시즌이 끝났을 때 통산 평균자책점이 3.41이었던 류현진은 2018 시즌이 끝나자 3.20, 2019 시즌이 끝나자 2.98, 2020 시즌이 끝나자 2.95, 그리고 올 시즌 현재 2.93으로 평균자책점을 갈수록 낮추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얼마나 대단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냐면 토론토 입단 후인 2020년부터 만들어낸 12번의 2실점 이하 피칭은 메이저리그 단독 1위에 해당됩니다. 11번으로 공동 2위인 선수들을 소개하면 제이콥 디그롬, 슈앤비버, 랜스린, 브랜든 우드러프, 맥스 프리드입니다. 저는 류현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천재적이어서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던 류현진은 다저스라는 세계 최고의 명문학교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로 전학을 가는데요. 다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토론토는 최고의 명문학교에서도 전교 상위권이었던 학생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간섭과 제약이 사라지고 게임 플랜을 100% 자기가 짤 수 있게 되자 두뇌 풀가동이 아니라 능력 풀가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구 선수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야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때가 되면 몸이 안 따라주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류현진은 본인 스스로 말하듯 지금의 몸 상태가 메이저리그 진출 후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류현진의 포신 평균 구속입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부터 지금까지 평균 구속과 성적이 비례해 왔는데요. 다저스에서 마지막 해였던 2019년 류현진은 포신 평균 구속이 90.7마일이었고 포신 피안타율은 2할 2푼 1위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포신 평균 구속이 89.8마일로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80마일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신 피안타율도 3할 4푼으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올해 류현진은 90.2마일로 다시 반등이 일어났고 포신 피안타율 역시 2할을 기록 중인데요. 89.8마일, 90.0마일, 90.4마일로 경기를 치를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심의 위력이 살아난 류현진은 투심을 던지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요. 2019년 피안타율 3할 4푼 6리, 2020년 피안타율 4할 2푼 1리였던 투심을 완전히 버린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포심이 피안타율 2할, 허스윙률 35% 커터가 피안타율 2할 3푼 1리, 허스윙률 31% 체인지업이 피안타율 2할 8리, 허스윙률 28% 커브가 피안타율 1할 6푼 7리, 허스윙률 22%인 완벽한 포피치 투수입니다. 그리고 어제 병살타 하나씩을 유도한 체인지업과 커터는 평균 발사 확도가 커터 6도, 체인지업 마이너스 6도로 투심을 대신해 완벽한 땅볼 유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중에 구속이 더 떨어지면 류현진이 너클볼도 장착할 수 있을 거라는 농담도 하시는데 실제로 일어나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스탠튼과의 승부였는데요. 타구 속도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튼은 류현진을 상대로 1회 타구 속도 72마일 땅볼이 병살타가 됐고 6회에는 58마일짜리 투수 땅볼을 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류현진에게 제대로 당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스탠튼은 8회 로마노를 상대로 올해 나온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타구 속도 120마일짜리 안타를 치게 됩니다. 스탠튼은 2015년 스탯캐스트 시대가 열린 후 가장 빠른 타구 속도 20개 중 16개를 독점하고 있는 타자지만 류현진에게는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어제 류현진에 대해 재밌는 반응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몬토요 감독이 쏟아낸 칭찬 중에 귀에 팍 꽂혔던 건 류현진이 다음에 어떤 공을 던질지는 벤치에서도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시물도 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하고 있을 사람은 류현진 계약을 너무 헐값에 해준 스카포라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류현진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준으로 2천만 달러의 37%인 740만 달러를 받고 1420만 달러치 활약을 했으며 올해도 지금과 같은 페이스라면 3700만 달러치 활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류현진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일본 리그를 평정하고 진출했던 투수들과의 평균 자책점 비교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일본 리그에서 통산 1.99였던 다르비슈는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46을 기록함으로써 평균 자책점이 1.47이 증가합니다. 일본 리그에서 통산 2.30이었던 다나카는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74를 기록함으로써 평균 자책점이 1.44가 증가합니다. 일본 리그에서 통산 2.39였던 마에다는 메이저리그에서 3.95를 기록함으로써 평균 자책점이 1.56이 증가합니다. 이 셋의 평균 자책점 증가폭은 다르비슈 1.47, 다나카 1.44, 마에다 1.56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류현진은 KBO 리그에서의 2.80과 메이저리그에서의 2.93으로 증가폭이 0.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의 비결은 뭘까요? 제가 중계 중에 한국에서의 류현진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단지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새 일본 현역 선발투수와 류현진의 홈런, 볼렛, 삼진 변화를 보겠습니다. 다르비슈는 구이닝당 탈삼진이 8.9개에서 11.1개로 2.2개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피홈런이 0.4개에서 1.1개로 0.7개, 볼렛이 2.4개에서 3.2개로 0.8개가 늘어나 홈런, 볼렛, 삼진이 모두 증가합니다. 마에다는 다르비슈와 똑같은데요. 탈삼진이 7.4개에서 9.9개로 2.5개가 늘고 볼렛이 1.9개에서 2.6개로 0.7개가 늘었으며 피홈런이 0.6개에서 1.2개로 0.6개가 늘어 세 가지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단악가는 구이닝당 볼렛이 1.9개와 1.8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구이닝당 삼진 또한 똑같이 8.5개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구이닝당 홈런이 0.5개에서 1.4개로 무려 0.9개가 늘어납니다. 새 일본 투수의 공통점은 피홈런의 증가를 피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마에다는 피홈런이 정확히 2배로 늘었고 다르비슈는 2.75배가 됐으며 단악가는 2.8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을 볼까요? 메이저리그 진출 후 2017년까지 구이닝당 탈삼진이 7.8개였던 류현진은 어깨수술에서 본격적으로 돌아온 후로는 구이닝당 8.8개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9.7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통상 기록은 구이닝당 8.2개로 KBO 리그에서의 8.8개보다 0.6개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탈삼진이 늘어난 다르비슈와 마에다 탈삼진이 같았던 단악가와는 달랐던 겁니다. 류현진은 삼진이 줄어드는 대신 더 큰 걸 얻게 되는데요. 바로 구이닝당 볼렛이 KBO 리그 2.7개에서 메이저리그 2.0개로 큰 폭으로 줄게 되고 구이닝당 피홈런이 KBO 리그 0.7개에서 0.9개로 거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삼진으로 잡아내려 하기보다는 맞춰잡는 피칭을 추구했으며 정확한 제구를 통해 볼렛을 최소화하고 피홈런까지 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확인될 수 있었던 건 각자의 리그에서 뛰었을 때는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했던 제구력에서 류현진이 새 일본 투수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일본 리그에서 정확성과 장타력이 모두 뛰어났던 이치로가 메이저리그에 적응하기 위해 장타력을 벌이는 축소지향을 택한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류현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류현진이 제이콥 디그롬 다음으로 좋은 2.28의 평균자 측점을 기록하고 있는 2018년 이후 메이저리그 성적과 KBO 리그 통산 성적을 비교해보면 류현진은 구이닝당 피홈런 0.9개를 유지하면서도 구이닝당 볼렛을 1.5개로 더 낮춰 KBO 리그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고 구이닝당 탈삼진을 2017년 이전인 1기 때보다 1개 더 늘려 KBO 리그 수준과 같은 8.8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2018년 이후 메이저리그 2기 성적을 KBO 리그 통산 성적과 비교하면 KBO 리그 때와 같은 삼진을 잡아내면서도 피홈런이 0.7개에서 0.9개로 거의 늘지 않았으며 볼렛을 2.4개에서 1.5개로 크게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투수들이 일본에서의 혹사가 심했던게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류현진의 혹사는 그보다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류현진은 다저스도 입단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어깨 부상으로 인해 2015년과 2016년을 거의 날리고 2017년에도 내정근 부상으로 절반을 날리지만 2019년부터는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류현진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의 인사이드 MLB였습니다.